바이바이 바이알라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8일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다 공항 오니까 시간이 빨리 지난 게 한국 해제 몽골 여행 잘 마쳤고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가요자 한국으로 언제 또 다시 해외여행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좋다 안녕하세요 뭐할까요 요어명이 운한 이 유아인 중국은 한국을 통해 보 эксперимент 히 entend pró 처음에는 영상 찍을 생각이 없어가지고 기록을 못했는데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제가 스텝을 하고 있었거든요 청소하고 있는데 애가 체크인하고 싶다고 온 거예요 근데 좀 일찍 와가지고 일단 지문 맡아둘 테니까 체크인 시간에 다시 와달라고 했는데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걔는 한국어 못하고 나도 중국어 못하고 영어로 해도 소통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일단 포기하고 그때가 이제 점심시간 때였거든요 저 그때 대충 정리해놓고 밥 모으러 갔다 올라가는데 마침 또 애가 앞에 있으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같이 밥 모을래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걔도 뭐 흔쾌히 응? 응? 하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제주 안녕하세요 제주 협제? 협제? 아주 웃겨 애가 좀 한국에 온 서사도 그렇고 몰래 왔다고 하더라고요 애가 또 용감하게 17살인데 혼자 왔어요 그게 또 신기해가지고 애가 좀 특이하기도 하고 오늘 뭐 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계획이 없어 애 보니까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계획 없으면 나랑 같이 놀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 삭막한 삭막한 일용직 그 분위기랑 대화 스텝의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이 조금 그랬었는데 기분 전환하기에 좋을 것 같아서 너무 웃겨서 네 너무 웃겨서 네 너무 웃겨서 너무 웃겨서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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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still cute there 애 먹이려고 해바라기 분식 왔는데 오늘 평일이거든요 아직도 줄을 많이 서 있네 아니 좀 기다려 봤다가 혹시나 아 진짜 웃긴다 자리가 여기거든요 여기 있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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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렛츠고 라이 라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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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응? 바쁘다 오빠 아유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오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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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녕 провер這是 kunne faculty 드셨죠 네 그럼 지금 바로 lunch yeah lunch yes we too foram l stunts hard say lunch in chinese 이 쥔 어 torte다 y'all right when I finish utan möchten we will rent a car to drive to the belly me anyways Ebeye ya 예전에, 어제,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나요 다음 시간에, 커피에 갔습니다. 커피와 tea 다음 시간에, 여기가 왔습니다.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혹시 원하시다면, 가라오케 가라오케 가라오케? 아, 가라오케. 너 좋아해? 근데, 나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하하하 아직 취득이 나요 지이이이 아마라 지금 저 애 먹이려고 해바라기 분식 왔는데 야시 오늘 평일이거든요 근데 되게 좀 아직도 줄을 많이 서 있네 다 메루 피자 피자 우만 와 It's very delicious and cheap 그런데 how much is it? 6,000 6,000 How much bigger? 오오오 그리고 아주 맛있어 제가 그곳에 가고싶을 때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찾아봐 같이 놀고싶을게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 애가 지금 영어를 영어를 못한다고 처음에 만났을 때 애가 영어를 못한다고 너무 사과를 하는거야 그래서 사과 좀 그만하라고 그러는데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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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saying but you still you stop saying sorry for that don't be sorry don't be sorry English is not our mother tongue yeah Can you take an apron? thank you no worries 저희 신고도 두 개 주세요 네 finally we are getting it 일단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프렌트카를 예약을 해야겠습니다 오오 야 이거구나 야 이거 드디어 먹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먹어봐 먹어봐 반응 보고싶다 I like it 맞아 처음 만났을 때 오징어 젓갈 먹였다 많이 좋아해가지고 음 Good? 깻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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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너무 소금이 너무 소금이 그냥 좀 좀 네 네 오케이 엄청나게 예 엄청나게 내가 중국사람들은 깻잎을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응응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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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this is a main dish 두부? 두부 음 어때? Yeah it's good Good? I don't know how to how to describe it then say in China Chinese then it's fine 정말 맛있어 진짜 맛있어 중국인도 인정한 순두부 나도 오버가 이겼다 음 wow 음 하쥐 아 약간 뜨거워 음 존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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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짜 존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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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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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란다팔더 예 돌하르방 돌하르방 여기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앉아있어 진짜 오랜만이다 한색깔 있거든? 2368번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2,3,6,8 이상 없지? 어메이징 어메이징 첫번째로? 첫번째로 너의 차라리 예예 어메이징 아무튼 차비였으니까 이제 돈 내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긴 여정이 될거에요 거의 1시간 1시간? 아 1시간 1시간 이제 집중후로 돈네코 계곡 원앙폭포 출입 통제되었다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물어볼거에요 오늘 그 계곡 출입 지금 못들아가요 둘 다 못들아가요? 아 진짜요? 아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의 벌써 2년 보행수 이어 Wolah 봉해 falta ㅋㅋㅋㅋeros 오늘 가etrical 곳이 새점에 가ьют estilo 비올 때 가기 좋다는 나타났어 weak place to go ということで 있나 동네코가 출입이 통제가 돼가지구 근처 카폐로 데려왔읍니다 진봉 상장 진봉 상장으로 왔구요. 야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 두 번째인데 캠핑에 진심이신 주임장이 이거를 차렸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들어가 봅시다. 사진 찍어줘요. 포오 포오 와아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이노야? 이런데 데려와주고 싶었어. 이런데 데려와주고 싶었어. 이런 곳을 보내주고 싶었어. 이곳이 좋아. 이곳이 좋아. 이곳이 좋아. 다행이다. 오늘 쉬는 날 아니라서. 돈 내고도 실패했는데 여기도 실패하면 되게 마음 아플 것 같았거든. 카우보이 아아 이곳이 좋아. 오케이. 알코올이 여기. 커피를 좋아해요. 근데 커피를 좋아해요. 네. 저는 술을 좋아해요. 음. 밀가루. 네. 술 마시고 싶은데 운전해야 돼서. 네. 오우. 오우. 너무 편해요. 네. 요거는 좀 먹어야 되나요? 요거는 먹어야 되나요?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먹어야 돼요. 요거는 먹어야 돼요. 아니요. 요거는 먹어야 돼요. 요거는 먹어야 돼요. 요거는 거기에 가야 돼요. 요거는 중국에 가야 돼요. 왜요? 왜요? 어디에 가야 돼요? Theme. 요거는 먹어야 돼요. 아니요. 제가 내일ел폰 번호가 될까. 아유. 네. 캐피언시 일부. 의지가 바로 연락하고ящ아. 네. 아 네. 오우. 만약에 너는 왔다 갔다. 네. 그리고 내가 같이 데려와는 거기를 바래요. 네. 네. 예. 예. 아니요. 내가 도망가고 싶어 내가 도망가고 싶어 쩐다 아 쩐다 쩔다 밀크쉐이크랑 캐모마일인가 아무튼 티 시켰어요 근데 딱 봐도 맛있어 보인다 내가 만들진 않았지만 음 맛있어? 나이스 야 이거 왜 이렇게 편하냐 진짜 편하네 야 진작에 일로 올걸 매일 소프 야 매일 소프 사실 그 개하 일하면서 손님한테 그렇게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없거든요 뭐 체크인 하면 체크인 하는대로 체크아웃 하면 체크아웃 하는대로 그냥 뭐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딱히 신경 안쓰는데 걔만은 모르겠어요 눈이 계속 가고 애가 좀 밝기도 하고 리액션도 크고 애도 젊잖아 17살 와 내랑 16살 차이 나는데 같이 다니면서 뭔가 젊은 에너지를 받는 기분? 제가 뭐 나이도 나이고 더이상 뭔가의 리액션을 크게 할 거리가 없더라고 근데 걔는 작은 거 하나에도 엄청 놀라고 좋아하고 맛있게 먹고 모습을 보니까 되게 좀 보기 좋더라구요 그게 우연찮게 이제 여행을 같이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지만 그때만큼은 모든 걸 다 잊고 그 순간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고민들이나 이제 이 여행을 하면서 그 순간만큼은 떨칠 수 있었다는 게 좋더라구요 그리고 나이대를 떠나서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하긴 신기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모래 들어가는 거 딱히 좋아하진 않지만 Go! Go! Let's go! Good move! 애가 내륙에 살아서 바다를 볼 기회가 얼마 없어요 그래서 나이를 볼 수 있을 때 실컷 보여줘야지 Go! Get closer! Go! Go! 와 장난 아니다 중문 바다입니다 여러분 아 뭐야 아! 뭐야! 덮치는 거 순식간에 있네. 와... 깜짝 놀랐어. 아니, 나 그냥 발만 발등까지만 올 줄 알고 서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원해. 아, 야! 야, 진짜 진심이야. 와, 다 젖은 거 봐라. 컴온! 컴온이란다, 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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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야, 다 젖은 거 어쩔 건데,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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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맛있겠다. 아이고. 오늘의 마지막 만찬. Look so amazing. 맥주. 하, 진짜. Cheers. кам페이. кам페이. 아, 이거 망고 들어있네. 망고. 오늘 하루 종일 극락이네, 극락. 좋다. 좀 더. 근데 발음 너무 귀엽다. 프로놈세이션이 너무 귀여워요. 응. 12시부터 지금까지 제주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애랑 같이 생겼는데 뭔가 되게 힐링되는 그런가? 애가 어리니까 뭔가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붙어있는가 충전이 되네. This is perfect day ever. Since I came to Jeju again. Good. Really? 응. It's my pleasure. 암튼. 오늘 너무 재밌게 잘 놀았고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Can you say goodbye to my subscribers? Wait. I will say goodbye. Now I will eat with Jenny. Alright? Jenny. And then I will say goodbye to our love. Goodbye. Bye. Bye-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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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bye.